대전 유성구 호텔 온천장을 매개로 한 오미크론 감염이 온천장 이용객과 가족들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경북의 한 대학 레슬링팀이 다녀간 뒤 오미크론 감염이 확인된 호텔 온천장과 관련해 지난 11일부터 이틀간 21명이 확진됐고 이 가운데 이용객 5명과 가족 4명 등 9명이 오미크론 감염으로 확인됐습니다. 지금까지 대전에서 발생한 오미크론 확진자는 대전 온천장 매개 14명을 비롯해 모두 101명이 됐습니다. 한편 하루 동안 대전에서는 68명이 신규 확진됐으며 충남에서는 집단 감염이 발생한 천안, 충무병원에서 6명이 추가되는 등 120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 10 10